계속해서 네트워크 소식, 먼저 목포방송국으로 갑니다. 김연 앵커, 전라남도가 미래 먹거리의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내세우고 있는데, 수십 억원을 들여 만든 홍보관, 재역화를 못하고 있다죠? 전남 도청이 있는 남학지구에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관이 있는데요. 최근 3년간 하루 평균 관람객이 20명에도 못 미쳐 재고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도 활용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유철훈 기자입니다. 남학 신도시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입니다. 지난 2010년 국비와 도비 64억 원을 들여 건립했습니다. 건물 벽면에 540여 장의 태양광 전지판을 설치하고, 지열발전 시스템을 갖추는 등 에너지 자립건물을 표방했습니다. 홍보관 안에는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모형 등이 전시돼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전시물을 설치했지만 대부분의 전시물이 건립 당시인 2010년에 설치된 후 교체되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지 못해 지난 3년 동안 방문객은 1만 8,500여 명으로 하루 평균 17명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건물 외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도 2022년부터 발전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예산 문제로 홍보관 전시품 교체와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며 활용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전라남도, 정작 신재생에너지를 널리 알려야 할 홍보관은 도민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초룡입니다. 전라남도가 한국도로공사와 전남개발공사와 함께 고속도로 경사면 등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늘 협약으로 전라남도와 한국도로공사, 전남개발공사는 경관 훼손 우려가 없고 안전성이 높은 고속도로 경사면에 80억 원 규모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수소와 전기차 충전소, 고속도로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 등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안군의 만제도 주상절리가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신안 만제도 주상절리는 파도에 의한 침식 작용 결과 육각기둥이 뚜렷하고 수평으로 발달한 전리와 해안 침식 지형이 잘 어우러져 경관이 뛰어납니다. 신안군은 경관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청에서 자연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됐다며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친 후 지정 고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목포시가 전국소년체전과 제18회 전국장애 학생체전에 대비해 보건 안전교육을 강화합니다. 목포시는 2개의 체전에 대비해 시 보건소 직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법 등 응급상황 대처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목포 한국병원 응급의학 교육팀 3명이 출강해 진행하며 발생하기 쉬운 사례별로 응급환자 대처법 등의 교육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치러진 체전기간 동안 현장치료나 이송 등은 1,100여 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